음악 교장쌤과의 거래 이후 인교는 학생들 사이에서 눈물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인교 앞에만 서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눈물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죠 그런 인교에게 무슨 고민이 생겼나 봅니다 이거 비밀보장 되는 거 맞죠? 아, 예, 그럼요 상담에서 비밀보장은 기본이죠 하지만 의뢰인이 위험할 것 같을 땐 저도 보호자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점 꼭 알아두세요 아, 역시 멋있어 네? 아니에요, 저 연애 상담해보고 싶은데요 우인교 상담소 개장 후 최대 위기 사실 우인교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고백을 받아본 적도 딱히 누굴 좋아해본 적도 없는데 일단 제가 요즘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애만 지나가면 인사 정도도 못해요 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하고 싶은데 대놓고 번호를 물어보면 누가 봐도 호감 표시이지 않아요? 원래 이런 성격 아닌데 그런데 만약 그 애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게다가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다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그건 공공연화 신뢰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 뭐 이런 고민이죠 나레이션이 들어갈 틈이 없네요 음... 사실 이 상황 자체만 보면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에요 어... 그 사람한테 직접 의견을 물어보고 또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그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혹시 조심스럽게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 제가 알기로 그 친구가 지금은 만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아까 공공연하게 말을 거는 게 신뢰가 될 것 같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누가 너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한번 자리를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 그런 말은 버리고 있는데 아... 진짜? 그 정도면 완성도 없지 무례하지 않게 물어보는 방법을 제시하다니 역시 상담사 인교다운 적절한 판단이었네요 용기있게 고백해! 몰래하는 깜짝 이벤트는 어때? 연애와 같이 상대방이 놀랄 수 있는 방법보다는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중을 물어보는 방법이 좋죠 다만 무인교가 무인교의 자리를 주선해야 한다는 게 문제일 뿐이죠 이 일은 제3자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의지에 맡기도록 하죠 연애를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는 만큼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동안 무인교의 상담을 지켜보니까 사실 무인교가 문제를 짜잔하고 해결하는 일은 없었어요 결국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헷갈릴 때 참고가 될 만한 조언을 얻거나 속에 담긴 말을 해서 홀가분해지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에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역시 자신의 삶의 힘이 자라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인천의 청소년들도 고민 없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도 파이팅! 임채범 구성연 임강현 전세경 유기범 유기범 박진 전세경 홍경은 사랑 오지압 권유민 박진영 홍경은 이스트 이스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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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이나 안녕히 계세요. 앞에요. 이거! 이거! 영홍님!